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공판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남욱 씨 증인신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욱 씨가 증언을 하다가 얼떨결에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유동규 씨의 기존 주장, 검찰의 기존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이 이 위례사업 초기에 매우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제 귀에 쏙 들어왔는데 이 위례사업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애초 사업은 LH가 추진하고 있던 위례신도시개발사업에 지분 사업권을 확보해서 참여를 하는 방안 또는 순환이주형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방안.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관련 안건이 국토부도 통과하고 경기도도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남시의회만 오케이 되면 되는 건데 성남시의회가 끝까지 발목을 잡은 겁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너대차례에 걸쳐서 부결시키고 무산시키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3년 5월에 포기선언을 해요. 의회를 존중해서 이 사업 더 이상 추진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포기선언을 합니다. 이게 2013년 5월이었어요. 근데 두 달이 지나고 나서 7월에 남욱 씨가 이 위례사업 이렇게 추진해보자 하면서 유동규 씨한테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요. 그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A4 두 장도 채 안 되는 분량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건데 유동규 씨가 이걸 보고 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혹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즉시 가서 보고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이 내용을 듣고 매우 만족해하면서 승인을 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해놓고 진행을 했다. 그리고 남욱이 이 사업자로 선정해주면 내년에 선거 때 이재명 재선자금 선거자금도 준다고 했어. 그 내용도 내가 보고를 했어. 이런 주장을 유동규 씨가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욱이 만들어 가져온 제안서를 보고 뭐 때문에 혹했냐.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뭐 때문에 만족해했냐. 라고 물으면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성남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 TF팀이 있었는데 얘네한테 내가 이 사업방안 좀 마련해오라고 했는데 애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들어 오더라. 그런데 그 못 만들어 오던 거를 남욱이 딱 가져왔는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 공사 설립돼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정이 촉박했거든. 그런데 남욱이 가져온 거는 증권사가 의사결정이 빨라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껴서 SPC를 설립해서 민간합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하지만 이 촉박한 일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금 조달이 가능해요.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못 만들어 온 거를 남욱이 딱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걸 보고 혹했고 이재명 시장도 만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을 민간사업자로 내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남욱이 이것하고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일정에 맞추기가 어렵다. 오너가 있는 시공사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증권사는 금융기관이죠. 시공사는 건설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사가 더 빠르다. 금융기관은 어렵다. 이 얘기를 남욱이 한 거예요. 유동규의 주장하고 상반되잖아요. 유동규 씨나 검찰의 주장은 증권사가 의사결정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욱이 가져온 제안서를 보고 이재명 시장도 흡족해 했던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남욱은 이와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겁니다. 5월에 이재명 시장이 사업 포기 선언을 해요. 그리고 7월에 남욱이 사업계획서를 유동규한테 가져와요. 그리고 사업자로 내정이 되죠. 그들 사이에. 그러고 나서 9월에 공사가 설립되고 11월 1일에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합니다. 이제 행정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 뒤인 11월 5일에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들어볼 거 아니에요. 저게 우리가 참여해서 성공할 만한 사업인지, 우리가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건지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업 일정이 공개가 되는데요. 11월 5일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11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는 다음 날 선정해서 발표할 건데요. 선정이 되면 11월 20일까지 LH에 계약금 납부해야 됩니다. 땅을 사와서 와야 되니까 이게 300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을 공개했더니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다 이거 너무한다,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러면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유동규의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는 건데, 남욱 씨가 뭐라고 하냐면 금융기관은 그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 오너가 있는 시공사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실제로 남욱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혹했고 이재명 시장이 만족해했다는 이유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공사 직원들, 공단 직원들은 그 간단한 방안도 못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촉박한 일정 내에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남욱이 가져온 걸 보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하면 된대, 그런데 정작 남욱은 금융기관은 어렵고 건설사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실제 이재명 시장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한 게 맞나?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그런 내용 때문에 만족해하고 승인을 한 게 맞나? 이걸 검증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재명 시장은 보고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증언이 나와서 오늘 귀가 쫑긋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유동규 씨 신문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지만, 유동규 씨 주장대로 그리고 검찰의 주장대로 증권사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건설사가 오히려 전문가다. 더더군다나 기술지원 TF, 그 이후에 공사의 개발사업본부에 있던 직원들이 한신공연 출신들, 본부장인 유한기를 비롯해서 그 밑에 직원들도 다 건설사 출신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얘네보다 건설사가 빠르다 또는 얘네도 모르는 방안을 남욱이 가져왔다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도 건설사가 의사결정 얼마나 빠른지가 오늘 실제 이 사업 진행 과정에도 확인이 돼요. 남욱 증언,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나온 건데 미래세 컨서시엄이 결국에는 남욱하고 손잡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토지대금, 계약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11월 20일에 미래세시 우리 못해요. 빠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미래세 내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업 참여하지 말라고 부결됐대요. 왜 부결이 됐는지 저도 그 이유도 참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서 미래세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사업본부장인 유한기 씨는 미래세 컨서시엄에 같이 있는 한국투자증권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남욱이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아니야. 호방건설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자. 증권사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호방건설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자고. 그래서 남욱이 부랴부랴 부국증권을 쫓아가서 사업 참여해달라고 했고 정영학, 정재창이 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국증권이 호방건설을 소개해줬다. 그래서 호방건설을 참여를 시켜줬다. 호방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부국증권이 사업비를 대출해 주는데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고 그래서 호방건설을 끌어들였다는 건데 호방건설이 이세아 사업 제안을 받고 나서 불과 2, 3일 만에 사업 참여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고 심지어 대금 납부까지 합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건설사가 얼마나 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가 입증이 되잖아요. 유동규 씨의 기존 주장을 믿을 수가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것 때문에 증권사 통해서 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보고 때문에 만족해하고 승인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남욱 씨가 오늘 이재명 대표 법정에는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거라서 검찰이 증인 신문을 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을 하거든요. 변호인단도 만약에 이 대목에 집중을 주목을 했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할 겁니다. 유동규 씨 주장하고 남욱 씨 당신 주장하고 엇갈리는데 왜 엇갈려? 이유가 뭐야? 그 신문을 통해서 유동규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증인 신문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남욱 씨가 유동규 씨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재명 시장한테 뭘 보고했다고 들었다는데 정작 유동규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사업자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모지침서에는 우리가 사업 개요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이런 조건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제출하면 심사 배점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지침서 내용에 애초에 건설사는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사는 배제한다. 그런데 그 건설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남욱이 유동규한테 듣기로는 그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재명 시장에게 다 보고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OK를 했다라고 유동규한테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유동규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변호인이 물어요. 그 건설사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냐. 그랬더니 확실치 않은데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다라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했다. 그럼 그 언제 어떤 내용을 보고했냐. 그거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그것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언제 보고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재명 시장의 반응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유동규 씨는. 그런데 유동규 씨한테 전해 들었다는 남욱 씨는 그 내용 다 보고받았고 다 OK했다더라. 내가 유동규한테 여러 차례 들었다. 한 단계 더 건넌 사람인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보고한 게 맞는 건지. 보고를 했다면 어디까지 보고를 한 건지. 그것도 이 둘의 주장이 지금 일치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증언의 괴는 같이 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들끼리도 입이 맞지 않아서 이게 상호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전체적인 괴는 그래요. 유동규 씨나 검찰의 기존 주장대로 오늘 남욱 씨도 위례 사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 언론도 그 대목에 주목을 해서 제목 따라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주목이 돼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판 내용은 이렇게 짤막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